투자자도 포기한 장이고 실수요자도 포기한 장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단지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금리 인상을 계속 더 할 건지 말 건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은... 작년과 지금 부동산 시장 비교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답답하고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부룡신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2년 3개월 만에 제일 많이 빠졌다. 지표상으로. 부룡님 요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기타 자산 시장들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 거의 한 7, 8년 이상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죠.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거나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으나 시장 자체로만 보게 되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심유지적인 위축들이 되게 많이 심해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따라서 하락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상은 정상적인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이나 용산 같은 데는 잘 버텨주고 지표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실거래 기준으로 좀 빠지는 아파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까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하락장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불용의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하락장이다 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하락장이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어떤 표현을 하신 거를 봤는데 유사 하락장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거를 봤는데 저는 유사 하락장이 좀 가깝다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하락장인지는 내년에 판가름 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진 거다라고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너무 올랐던 모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되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올 초 얘기하셨잖아요. 올 초 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대하는 심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 심리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중에서 버티는 장이 어디였냐 강남장이었거든요. 그 강남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 하락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부동산 하락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모든 실수자들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까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장이 들어서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양이나 기타 지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존재하되 지표상으로는 하락장이라고 말할 만한 시기 부분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대표적으로 많은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잖아요. 저는 제 기억으로 2007년도 미분양이 어마어마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와 유사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물론 언론에서는 미분양 늘어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총량으로 비교하게 되면 비교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때 진짜 많았으니까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이거 하락장인 것 같다라고 느끼려면 저는 지금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 한 반년 또는 내년 초까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유사 하락장이라고 하셨는데 유사 하락장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사 하락장은 말 그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장이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장에 그 앞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투자자도 포기한 장이고 실수요자도 포기한 장이에요. 근데 지금 너나이 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본인도 해보시겠지만 지금 포기하고 계세요? 다른 곳들을 찾거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단지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유사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기적인 금리 급등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택, 빅 스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의 우리들의 심리를 단기적으로 급격히 위축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히 위축됐던 이 시장 상황이 아마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금리 인상을 계속 더할 건지 말 건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장으로 보이는 결과는 하락장인데 결과는 하락장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락장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있는 유사 하락장 그리고 그 앞선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현상들이 우리의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경험이 진짜 많으시고 기간도 진짜 오래되셨는데 지금이랑 비슷했던 시기가 있나요? 지금이랑 비슷했던 시기요? 완벽하게 비슷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2007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하고 6년 2년장이 말 그대로 미친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2년처럼. 네. 미친 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때는 주로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도, 6년도, 특히 이제 6년도까지는 강남이 미친 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7년도는 노동왕이라든지 기타 외곽 지역들의 움직임이 강했는데 요즘의 상황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그때는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어떤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천천히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게 좀 압축돼서 지방까지 또는 이제 뭐 외곽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움직이는 장이라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유사한 장은 2007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7년장에 흔히 하는 말로 웬만큼 오를만한 것들은 다 쫓아올라왔던 그리고 다 쫓아오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지금도 힘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올라서 가격이 오나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되면 저는 시장을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봐요. 많이 오르고 나면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실수요자들이 놀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잘난차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기예요. 왜? 내가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더니 실수요자들이 진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실수요자들은 일단 너무 올라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빠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게 금리 인상 돼서 또 몇 명이 빠져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서 막 유혹을 해도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아마 되게 많은 고민하는 시기일 거다. 이게 제가 15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서 그게 바로 정확하게 상승장 후반이고 실수요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금리 얘기하셨는데 사실 금리 진짜 급하게 올리는 것 같아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만약에 금리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전제로 그러면 올해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투자자라면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 질문하시는 너나이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른 데서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유튜브를 하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 하락해. 예를 들면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게 어딜까?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잡아내는 게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고 공포에 질리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자산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일 텐데 분명히 투매가 발생할 것이고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가격들이 떨어질 테니 떨어지게 되면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떨어진 가격이 나한테 박앤셀를 산 물건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약간 저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아 좋습니다. IMF 직후 그 다음에 금융위기 직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집 쌌던 사람들 돈 벌었다는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다른데 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아마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전에 욕심 많이 부려서 지금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이런 부분에 되게 센서티브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저 역시도 똑같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음번 기회를 또 노리고 있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동산 하락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은 원래 올랐다 떨었다 하니까. 네.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저는 기회가 또다시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 투자나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은 저는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일단 지금은 힘겨루기 상태다. 아까 제가 유사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게 유사라는 얘기는 반대로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네. 그런데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하고 있잖아요. 규제 완화하고 있다라면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지금은 겁나니까 안 움직이는데 금리 인상 좀 있으면 익숙해질 거예요. 원래 몇 개월을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규제 나와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 규제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처음엔 이제 위축이 되죠. 네. 위축됐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응하고 너는 그래라 나는 투자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적응하잖아요. 저는 금리 인상도 적응한다고 봐요. 적응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적응하고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이 뻔하다.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실수요자분들 또 영향 많이 주는 게 대출인데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2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 집 사는 분들 처음 사시는 분들 최대 80% 6억까지 대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지금같이 거래 절벽 상황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실수요자들 얘기했는데 상승 후반부의 실수요자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실수요자들 항상 겁이 많아요. 아 그렇죠. 겁이 많고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걸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집값의 80%까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 중에서도 스태프분들 여기 안 해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해도 요즘 분위기상 사겠냐고요. 안 살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두 가지의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를 더해서 자꾸 유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또다시 이분들을 상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뭔가 조건을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물론 다주택자들도 좀 유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거래 절벽 상황이 해소될 정도로 지금 일단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80%도 최대 6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해봤자 지금은 안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리 인상에 적응이 되고 금리 인상이 혹시나 또 또 다른 빅스텝이 오기 전에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기대는 올 하반기까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 올 하반기 때 전세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세 대란은 아니더라도 전세 가격 인상, 월세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하여금 실수요자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야 된다. 그 상황이 와야지 최대 80% 6억 원까지 그런 거 받는 거지 현재로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집을 지금은 사지 말고 한 일단 반년 정도는 관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저희 쪽 채널에 저희 채널에서 대출 상담사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물어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한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물어보는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80% 6억 원까지 대출을 받는 분이 가능성 있는 분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엄마, 아빠가 물어본대요.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안 물어보거나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고민할 거다. 그래서 또 다른 규제 완화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제 완화책을 낸다는 거는 지금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더 앞선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거든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빅스텝이 골차품이에요. 미국이 빅스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인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레퍼토리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환율은 급등할 것이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이게 레퍼토리거든요. 제가 20몇 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그런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을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시장정상화라는 의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놓은 건데 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동산을 올리거나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부동산보다 더 큰 시장의 안정 경기 침태방어 약간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을 조금 풀어주는 쪽이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유사 하락장이라고 본 이유가 결국 이래서 그 종부세 완화 이러니까 물량 다 또 회수됐잖아요. 안 팔잖아요. 원래 집값 심하게 떨어지고 하락장 올라오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이 회수가 되는데 투매가 안 나타나죠. 그럼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끌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푹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환경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같이 봐야 되고 그렇죠. 전체적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착륙하는 거를 막는 목적으로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보면서 완화를 해나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집값을 띄운다거나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은 그거를 부동산 시장에만 접목시켜서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고 보는데 제가 본 바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본 바에 하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2순위 3순위에요. 우리가 1순위로 보고 있을 뿐 그거를 좀 깨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부세 인하 이번에 하면서 똘똘한 채 시대 끝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네. 2010년대 초중반 초반 초반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똘똘한 채가 아니라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아젠다가 있어요. 소형 아파트 시대가 계속될까요? 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형 아파트가 계속될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소형 아파트가 유행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중대형 아파트가 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소형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셋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 없는 사람이 수다하기 제일 좋았던 물건이 소형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BTS 좋아하면 계속 BTS가 뭐야? 라고 찾아보다가 좋아하게 되잖아요. 소형 아파트가 뭐야라고 좋아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 똘똘한 채가 유행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도 지난 2017년 2018년 이때 다두택자 중가 문제 때문에 중가 문제 그다음에 종부세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알고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최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종부세 인하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인데도 임대사업자인데도 관련된 거 개편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또 소형 아파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똘똘한 한 채로 갈 거냐 똘똘한 한 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똘똘한 한 채의 시대도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원래 변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가 이남의 대면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가 조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지난 장의 후반부에 나타났던 현상이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수익형 투자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가 결국 서울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지난 장의 똘똘한 한 채는 중대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대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서울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아주 적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또 이제 도래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임대사업자 대도는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0% 그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 이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하고 공공인데 공공은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되게 낮죠. 결국 90%가 민간이거든요. 근데 민간을 그냥 그냥 내버려 두면 너나 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임대사업자 대도일 거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 꼭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올 하반기에 저는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 8월 둘째 주에 공급 얘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번 정부 250만 호 공급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여기서 250만 개 공급 더 해도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50만 호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근데 250만 호가 공급 계획 발표가 딱 된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나온 거 플러스 지금부터 250만 호 약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 250만 호 만들 때 그냥 250만 호라고 그냥 갑자기 쓴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삼귀신도시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 다음에 짜투리 각종 택시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의지계수 해가지고 250만 호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이 말은 이미 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250만 호나 더 만들어지는 게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했던 얘기고 그거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뭐 하록이 가속되냐 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봤던 바에 의하면 250만 호 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히 삼귀신도 실제 입주일 거예요. 가장 총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귀신도시가 입주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뭐 사전 청약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하고 있으면 지금 잘해야 2027년 이후가 될 거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아직 태어나기도 안은 애기 아플까 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250만 호는 이미 나름대로 각종 택지들을 개발하기로 계획 세웠던 것들 다 합산된 거기 때문에 이미 지금 머릿속 계획 속에 다 진행된 물건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